저는 이제 조금 마지막에 들어가서 조금 경기에 임맸지만 또 힘이 임명이었습니다. 조금 부황장했는데 그래도 조금 데비전이니까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좋은 승리로 마치겠습니다. 평일 추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많은 경기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플레임프 때도 되게 이겨서 기분이 좋았는데 감독님이 믿어주시고 기회 주셔가지고 실수도 많이 해서 좀 아쉽지만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한테는 LCL이든 KD그든 항상 매경기 결승이라는 각오로 항상 힘하고요. 항상 매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좀 기간이 길어서 변련을 많이 준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연속 경기도 같이 하면서 되게 큰 문제입니다. 이렇게 초반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힘내셨습니다. 그리고 다음 경기에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하겠습니다. 저희 친구들에게 대중에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. 대체 한 번 해주셨나요? 뭐 부황을 아쉬웠다기보다는 일단 제가 뛰었는데 이겼다는 거에 많이 기쁜 진입입니다. 네 뭐 차질은 딱히 없었고 좀 경기가 안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더라면 좀 잘 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지금 첫 경기 잘 이겨가지고 1승 챙겼으니까 만족합니다. 근데 뭐 호흡은 뭐 잘 맞고요. 워낙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잘 하면 충분히 좀 저도 발전하고 틈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게 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이기는 게 목표고요. 뭐 다음 경기에서도 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축적이 된다고 하면 좀 아쉬웠던 오늘 슈팅을 다음번에는 골망 안에 힘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경기장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즐거운 재밌는 경기를 보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많이 더 응원해 주시고 가겠습니다. 한찬이의 피치캠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